7인 계곡으로 올라갈 분들은 지금 준비하십시오 변호사 잘 됐네 변호사 붙이네 진짜 이번 태풍이 쓰러지도 않고 변호사 맞지? 다 익었네 진짜 본격적으로 잡고 있는 호연 이곳은 가방에서 다리에 베베베베 베베베 이런 마을에도 시비가 있네 오미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동영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삭바삭 눈으로 올라가기나 올라가 내려지면 뭐하는기라 미끄러지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? 그러면 이 차가 막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은 비트에서 통계를 시켜야지 왜 이 원로그로 만드냐고 그래서 하면 다리에서 타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국립공원하고 재선해가지고 재선해가지고 눈이 있으면 무조건 수도받고 걸어올라가야 돼 이제 바치기가 젊다 깜짝깜짝한 거 아니야? 부수도 안 돼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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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